크리스하고 onKJ. 이것을 Subdivision으로 줬을 경우 자연스러운 공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Shift-T로 해서 카피를 하고 카피를 해서 이거를 좀 공면을 주려고 그러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베베를 줘 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방법은 Shift-T로 했을 경우 여기서 이제 크리스가 있는데 크리스 같은 경우는 Shift-E를 줘서 이 엣지를 더 줘서 한다고 하면 암튼 뭐 이런 건데 하면은 이렇게까지 돼 물론 이거는 지금 Normal-Auto-Smooth 주면은 정확하게 깔끔하게 각이 줘서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축키 Shift-D로만 했었는데 단축키말고 엣지 크리스 엣지 크리스가 아까 Shift-E 단축키인 거고 그리고 툴의 아이템 툴에 가면은 아이템인가? 아이템에 가면은 아이템에 가면은 여기에 크리스가 있어 똑같은 기능이지 Min-크리스 Min-크리스 크리스가 뭐 철창이란 뜻인데 뭐 사전적인 단어하고 여기 쓰는 건 다른 거 같아 그리고 이제 보통 요런 데는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여기 끝에만 크리스를 주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하다 보면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 이렇게는 안 되고 왜 안 돼? 아까 전에 여기는 잘 되면서 되면서 왜 안 돼? 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원리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외곽을 다 선택한 다음에 해야지만 먹더라고 그러면은 곡선은 곡선대로 나오고 끝은 정확하게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에 OnKG 이게 뭐야? 이게 대체 뭐지?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모델링이 모델링하고 이게 이제 Subdivision? Subdivision? Subspace Subspace가 뭐 가지고 지금 이 모델링하고 이 모델링하고 실제 면하고는 다른데 이 OnKG를 누르면은 짜잔!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음 뭐 근데 이 실제 선하고 이 원래 선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다르다는 게 다르다는 게 뭐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OnKG를 안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구나 이렇게 하나 재고 아 이거를 OnKG를 누른 상태에서 OnKG를 누르면서 여기서 하면은 면이 되게 많이 생겨 생각보다 이게 난 분명히 살짝 했는데 이만큼 생기더라고 이만큼 생기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보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OnKG 특성? 근데 이 OnKG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만큼 밖에 안 했어 다시 OnKG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 하다가 되게 면을 살짝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진짜 OnKG를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면을 먹고 있어 그리고 어 이 정도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엣지를 선택을 하고 아 솔직히 이거 마크 샤프하고 벨벨 엣지 벨벨 웨이트도 알고 싶은데 이거는 동영상을 봐도 솔직히 뭔 소리인지 솔직히 이해는 안 가 음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고 대충 이런 느낌 크리스하고 그리고 여기도 물론 있고 엣지 크리스 엣지 크리스 그리고 Shift E 단축키는 Shift E 이상